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말 독하다! 제가 미쳤구나 지금 얼굴 반쪽이... 그래요 저도 독하다고 한 주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독하게 몸을 만든 이유 혹시 여성 팬들을 의식한 건가요? 글쎄요 그게 섹시하다는 것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저만의 경쟁력을 찾고 저만의 색을 찾다 보니까 건강미 넘치는 느낌을 말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독하지 않아도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 못난이 줄보의 막내딸 설현 양 그룹 AOA의 멤버로도 활동하느라 요즘 이중생활 중이라죠 눈매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잠깐 사이에 귀여운 고등학생에서 섹시한 걸그룹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팬들을 유혹하기만 하면 되겠는데요 쭈룩 쭈룩 우 민망하다 쑥스러웠겠어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박지은 선배님의 성인식이나 김한선 선배님의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분들 많이 보면서 연습했어요 옷을 입어도 과하게 뭔가 딱 갖춰져 있는 것보다 티셔츠 하나에도 좀 실루엣이 나오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고 그래서 깊이 커팅 라인이 들어가거나 야한 느낌보다는 씻스루 소재같이 은은하게 보여질 수 있는 청순한 그녀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옷의 소재를 잘 고르는 것도 유혹의 기술입니다 남자를 위한 기술은 없을까요? 남성미와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다면 남성분들은 각진 눈썹을 표현해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짐승남들은 다 각진 눈썹이네요 이렇게 하면 강하고 섹시한 남자로 보인다는 거죠 요즘 대세인 비무빈씨와 이민호씨도 각진 눈썹 부드럽게 굴린 눈썹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특별한 몸짓도 있습니다 버틸 때 지남 류승용씨 열심히 유혹하는 몸짓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네 나도 저 여자한테 욕망을 느끼고 있나? 라는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몸을 은근슬쩍 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신민아씨가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자기 뒤로 넘기거든요 호감이 있는 상대는 나를 만져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목선이 보이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이런 제스처 많이 보셨죠? 목을 넘겨서 한쪽 목을 보여주는 게 여성리를 표현하면서도 나는 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하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건강함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시함과 내가 만들어내는 섹시함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바로 실전 들어가시네요 3단 콤보 이런 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준다고 그러게 멋지긴 한데 머리는 감고 머리 감고 해야지 달력도 떨어지고 아주 산만해집니다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아 진짜 분위기 못 맞추시네요 오빠가 그랬어? 아 지금 목자스 튀는 목소리 나쁜 예는 그만 죄송합니다 자 웃음 전하는 대산 씨 네 탑스타의 김치 먹방 만화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스타 수능 하루 전 비법 찍힌 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모면 니모 실력이면 실력 자타공인 연예계 엉치나 배우 김태희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녀도 이것에 무한한 집착을 보인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 김치잖아 이슬만 먹을 것 같은 그녀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김치사랑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김태희 씨 아 드디어 나오셨어요 김태희 씨 김치가 김치 김치라고 할 정도로 김치 좋아하시네요 김치 김치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건강에 좋고 그럼 피부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지 않을까요? 김치 평소에 담궈본 적은 없으세요? 처음이에요 자 직접 김치 담그기까지 도전하며 무한 김치 사랑을 보여준 김태희 씨 아참 요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자 잠시 후 완성된 김태표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김치 너무 맛있잖아 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줄 알아요 유리를 좀 잘하세요? 평소에? 아니요 정말 못하는데요 그냥 최근에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간단한 그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김치찌개 정말 제가 뭐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치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만 찢어서 이렇게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면 심 wonders 마라 55 countries 20 20 has 20 무소나 na 20 11 7 12 bal 16